야 이거 뭐 참치 크고 좋네 아유 50명이 먹어도 되겠네 여기도 참치 저기도 참치를 띄워놓고 감상 중인 기술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치 보시던데 참치 낚시 좋아하세요? 아유 참치도 싫어하고 낚시도 싫어합니다 아 진짜요? 예예예 그럼요? 아 이게 일이에요 제 일 제 일이에요 일 하신다고요? 예예예 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마르고 닳도록 참치만 보는 걸까? 이게 내가 만든 참치입니다 기술자가 가리킨 곳엔 지느러미부터 꼬리 그리고 얼굴까지 대형 참치가 있었으니 진짜 참치네요? 아 참치가 아니고 저형 간판이라고 합니다 평면 간판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간판입니다 커다란 조형물을 사용해 만드는 조형 간판 이 조형 간판 하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데 갈비찜에는 한우 이런 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무슨 가게인지 그게 바로 조형 간판입니다 조형 간판 제작의 첫 단추 바로 정확한 설계와 디자인인데 계획한 모양대로 주각까지 끝내고 나면 참치의 원형이 그대로 완성되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여기에 코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팅이 굳은 다음에 몰드를 떠야 됩니다 틀, 틀을 떠야 됩니다 겉면 구석구석 발라주는 코팅제 이걸 발라줘야만 원형이 녹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단다 이게 코팅제인데 보통 물, 탈크, 규산, 수선, 색소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조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짝 말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난로로 온도를 높이고 선풍기를 틀어 강한 바람을 준다 조형문들은 주로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RP를 쓰는 겁니다 가볍고 내구성까지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FRP 델코트에 금형 틀, 몰드를 뜨기 위해서 초벌로 바르는 거예요 완성한 원형의 틀을 뜨며 본격적인 FRP 제작에 들어가는 기술자 이 과정에서 절대 빼놓아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기술자가 겹겹이 쌓고 있는 이건? FRP를 찍을 때 이 유리 소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아요 제품의 튼튼함을 책임지는 필수 재료 유리 섬유 이렇게 유리 섬유를 쌓고 난 뒤 경화제를 꼼꼼히 발라 굳히고 나면 딱딱하게 굳은 조형물이 그 모양을 얼추 갖추면 다음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품이 나왔는데 제품이 나와도 표면이 거칠어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밖으로 나와 무언가를 꼼꼼히 살피는데 뭐 하는 건지 이런 조명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컴 자국이 이게 자연광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점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색해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여러 공장을 거쳐 색채와 코팅 작업까지 마무리해주면 드디어 조형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기술자의 땀과 예술원이 깃든 조형 간판 완성 자신의 손을 거쳐간 작업물에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기술자 제가 만들던 제품을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컨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